정선군이 올해 재해 예방 사업에 126억 원을 투자합니다. 정선군은 4억 원을 들여 지진 방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경사지 두 곳 정비에 55억 원,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31억 원 등 1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. 정선읍 3대 구간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준공하고 홍수재해 통합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.